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지인씨의 사연인데요. 사연이 오늘 되게 많아요. 가끔씩 실없는 이야기를 짧게 보내주시곤 하는 분이죠. 안녕하세요. 지인이에요. 지금 사무실이 대체영업장이에요. 이전하고 계시거나 새로 공사하고 계시거나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가건물 임시로 쓰고 있죠. 가건물이라 방음이 잘 안되는데 괜찮아요. 옆 사무실 소리 틀리는 건. 가건물 패널이 이게 아무리 해도 옆의 소리 같은 걸 막는 거는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전문가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옆 소리까지 안 들리게 하려면 불에 타는 재질의 어떤 것들을 아직까지는 써야 된다고 가격을 맞추려면 아 불에 타는? 네. 근데 그 불에 잘 타는 재질 요즘 쓰면 안되잖아요. 공사할 때. 다시 말해서 불에 안 타면서 옆방과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재료는 사실 별로 없다? 있는데 겁나 비싸고. 그걸 가건물에 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놈의 옆 사무실이 허구헌 날 고기를 구워 먹어요.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예요. 그 안승준 군은 그런 곳을 보신 적 있습니까? 고기 굽는 사무실? 이게 뭐예요? 글쎄요.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실내에서?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기는 가족이 구워 먹으면 매일같이 하지 않아요. 옆 사무실은 어쨌든. 사무실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그건 업무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지인 모임이죠. 소위 말하는. 요즘 방역당국이 자제하라고 하는. 아니면 뭐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아. 먹방을 계속 구워 먹어서. 그러면 업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5인 이하의 가능성이 높고요. 허구헌 날 고기를 구워 먹는다잖아요. 제가 볼 때 확실한 것은 바닥은 분명히 그냥 콘크리트거나 그럴 것이다. 장판이거나 이런 것이 아닐 것이다. 왜요? 허구헌 날 고기는 기름 튀는 걸 어떻게 닦죠? 겁나 미끄러지면 너무 좋겠어요. 그것이 신경 안 쓰이는 어떤 상황이. 발라덩. 5인 이상 중에. 아, 장판. 5인 정도가 뭐였는데 그게 신경이 안 쓰이는 한 명도 없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거물이니까 바닥은 뭔가 좀 그냥 그런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재질이 아닐까. 역시 가사노동자의 시각이죠. 그럼 바닥은. 물론 저도 얘기 듣자마자 그 생각부터 했거든요. 미끄럽겠죠. 저라고 TV에 나오는 것처럼 웍을 돌리고 싶어서 쉽지 않아서 안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기름은 누가 땄습니까? 언젠가는 크게 대가를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방금 전 빗소리가 들렸어요. 친구한테 카톡으로 여기 비와 보냈는데. 아니었어요. 고기 굽는 소리였어요. 친구가 이제 뭐 그냥 시시걸렁한 소리를 하는 사이에 비 온다. 너도 오냐 하면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로맨틱한. 그렇죠. 그런 거였으면 굉장히. 여긴 비 오는데. 왜냐하면. 네 생각이 나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네. 미안 고기 굽는 소리였어. 굽고 튀기는 소리를 집중해서 가만히 들으면 결국 착각하거든요. 그렇죠. 비 오는 소리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 오는 소리로 듣고 싶어서. 왜 그 어릴 때 경험이죠. 아침에 부모님이 뭐 딸가락딸가락 거리고 있을 때 내가 늦잠 잔다. 휴일에. 그때는 꼭 뭔가 전을 붙인다거나 뭘 하고 있으면. 비 오는 줄 아십니까. 비 오는 걸로 들립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글자글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려요. 하루가 멀다 하고. 냄새도 넘어와요. 그렇죠. 가건물 패널이니까요. 내가 먹으려고 굽는 고기 냄새는 좋지요. 근데 남이 먹는다고 굽는 고기 냄새는 싫어요. 그렇진 않고요. 남이 굽는 고기 냄새 좋을 수가 있는데 매일매일은 싫죠. 내가 구워도 매일매일은 싫지 않나요? 이건 언제 그랬냐면 저의 경우에는 꼭 오후에 편집을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때 겁나게 편집을 하고 늦을까봐 뭔가 샌드위치 같은 걸 집어넣고 우유와 샌드위치 옆에 넣고 일을 막 하다가 비교적 일찍 끝난 것 같아서 8, 9시쯤에 사무실을 나섰다. 그래서 지하철 타러 갈 때 그때 배는 찼고 고기 냄새는 나왔잖아요. 나중에 지하철 옆 부근에서 그때 짜증납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 걸러 하루씩 사장 친구들이 와서 고기를 굽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하시기 나름입니다만 방역의 중요한 문제니까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 방에 몇 명이 오가나 세보시고 5명이 넘으면 주의를 주거나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일인지 그냥 지인 모임인지 헷갈리는 사업장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간혹 그럴 수 있어요. 저야 세상 돌아가는 동태를 알아보고 싶어서라도 사람들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보통 한 명 아니면 두 명인데 다섯 명이 넘어갈 일도 없고 고기를 구울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심한 것으로 발전을 하다 보면 일도 아니고 그냥 뭐 먹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러는 거예요? 술도 먹어요. 그러니까요. 술이야 먹든 말든 냄새랑 소리는 안 나니까 괜찮아요. 젠틀한 사람들이죠. 일단 잔을 부딪히지 않고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네요. 술 냄새랑 술 먹는 소리는 잘 안 나니까. 진짜 그럼 유튜브 ASMR을 하나 보다. 고기 굽는 소리만? 술 마시는 데서 떠드는 소리나 이런 거가 안 나고 계속 지글지글 소리만 난다는 것은 뭔가 특수한 상황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저 불판 개발 업체 번호 개발 업체가 아닌 이상은 알고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중소기업 업체 불판 어떻게 하면 연기가 안 나고 물론 기름이 튀지 않은지를 산림꾼들이 모여서 물론 높은 확률로 술이 약한 친구들일 수 있어요. 가장 높은 확률로는 그런데 왜냐하면 지인 씨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의 옆방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를 못 맡아보신 것 같아요. 저는 21살 때 부산에서 알고 지내던 뮤지션들이 서울에 온 거예요. 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그분들이 한 곳에 사셨어요. 단독주택의 2층이었어요. 방이 3개인가 4개였는데 거기서 3,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잠을 자든 게임을 하든 하다가 밤이 되면 거실에 모여서 뭘 하고든 노는 거죠. 맨인 블랙에 나온 인삼뿌리같이 생긴 외계인 있죠. 되게 잘 노는. 엄청 시끄럽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양반들이었는데 그 집에 가보면 공병으로 쌓은 거대한 삼각형이 있어요. 200여 병을 모았다고 하는 팔면 정말 술 몇 병이 나오는 그런 곳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패배자의 냄새죠. 그 중 일부는 그 패배를 딛고 작곡가로 성공하고 기획자로 성공하고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나던 패배의 알코올 향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옆집에서도 느낄 수 있고 아랫집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저는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을 가든 백주를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만 술을 적게 마시는 모임은 뭔가 성공의 향기가 풍부합니다. 누군가를 맡는데 술을 계속 엄청나게 먹고 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아 루저 같다 우리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이제는 제가 아는 안승준 군의 젊은 시절의 친구들은 다 그때는 다 패배자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승리하고 돌아와도 패배할 때까지 마시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는 자각을 못했는데 그건 사실이고 제 얘기의 포인트는 자각이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죠. 이를테면 그런 식이에요. 20대 중반에 우리 오늘 승리가 너무 버거우니 패배로 마무리를 짓자. 승리자들의 술자리에 간 적이 있었는데 와인을 두 잔을 마시더니 아 뜨겁다. 집에 가서 씻고 자야지. 그것이 승리가의 이 미친 사람들을 봤나. 어울리기 힘들구나. 그 뜨거움은 어떤 인생에 대한 열정인가요? 내일도 일을 하고 성공을 거듭해야지. 한 잔 반쯤 먹었을 때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어. 일론 머스크처럼 새 사업. 가서 PPT를 정리하고 자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술을 퍼먹고 있었죠. 그러니까요. 깨깨거리면서. 인생처럼. 잘 가. 먼저 가. 계산하고 갔는지 확인하고. 나이도 많은 양반이 저렇게 고기를 먹어대니 건강까지 염려될 지경이에요. 자글자글한 소리를 내면서 튀겨야 하는 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이 뭐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아 또 냄새가 나지 또 이거. 제가 아는 랍장만두? 녹두전? 같이 먹을 수 있는 파티 음식 중에 그런 게 별로 없죠. 한국에서는 뭔가 지글지글해야 흥한다라는 느낌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성공의. 성공의 소리. 외국인들. 지글지글. 외국인들. 어르신들은 뭔가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을 드실 때는 서로에게 농담을 하는 걸 곧잘 들을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조심해라. 근데 한국말로는 많이 못 들어 온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아직 충분히 나이 들지 않아서일까요? 희한하게 미드 같은 데를 보면 칵테일 새우가 새우니까 콜레스테롤도 높지만 그게 약간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까는 거 보면 그런 생각 안 될 텐데. 그럼 굉장히 흔하지 않나요? 이제는 근데 뭐 어떤 역사적인 연언이 있는 건가? 칵테일 새우를 원없이 먹고 싶다 뭐 이런 건 어떤 사회적 계층 차이에 대한 어떤 미미인가요? 저는 칵테일 새우는 패배의 느낌인데. 그래요? 또 굳이? 새우 맛에 들어갔다가 시키면 작은 게 들어와 있잖아요. 좀 더 크길 바랬는데 이러면서 왜 우리가 주로 지인 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텐데 우리가 성공과 실패 위주로 그러게 이 사연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뭔가 틀이 걸려야 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20대 초반에 술 얘기를 하면 정말 패배의 기억만 떠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꼭 점심때 구워 먹어요. 네. 저는 요새 도시락을 싸워서 먹어요. 코로나는 무서우니까 원하지도 않는 고기 냄새를 반찬으로 삼게 돼요. 짜증나요. 아 성공의 점심이죠. 옆집 냄새로 반찬을 스킵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기분은 내고 그러니까 브로콜리를 씹으면서 이웃인데 너무 욕한 것 같네요. 귤로 상쾌함을 주워보려고 했는데 귤이 쌓여있죠. 요즘은 빗소리로 착각한 게 빡쳐서 글 써보네요. 모두 건강하세요. 요즘만큼 건강을 기원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늘 고맙게 듣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진실 짧은 사연이었어요. 네. 남의 집에서 하는 그 음식 냄새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건 빵 굽는 냄새가 아닌가 싶어요. 계속 맡아도 별로 질리지 않는 냄새가 뭐가 있을까 잠깐 생각했거든요. 빵 굽는 냄새 저는 뭐 제가 최근 6년간 옆집에서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구조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다면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식당 없어지지 않나요?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아 네. 그곳은 이제 나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다 그냥 핫댁로 마트에서 재료를 다 사오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냄새를 한 6년간 맡았더니 거기를 빼고는 냄새 맡을 일이 없는데 빵 냄새 언제 맡았지? 지하철 델리만주라든지 우리의 소울푸드 아 지하철의 미더덕이죠. 받자마자 터뜨리면 화상 입습니다. 지하철 출퇴근 너의 소울푸드 소울 냄새 아 그거 굽는 냄새 아 그거는 정말 사람 확 끌어댕기죠. 빵 굽는 냄새는 뭔가 약간 항상 맡아도 좋은 것 같아요. 고기 굽는 냄새는 항상 맡아 좋았던 적으로 취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동안 돼요. 하루는 양념 해주고 하루는 뭐 소금구이 해줘 이러면 모를까 맞아요. 맨날 속으로 광광광광 양념 좀 쓰세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서 하루는 좀 양념갈비라도 좀 드시면 지인씨의 짧은 이야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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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